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자기 딸 아들들을 특별 채용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어때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봐줄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특별 채용한 것이 현재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11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자녀뿐만 아니고 형님 빼고로 여러분들 또 특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참 황당하게 짜기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 온라인판 일면에는 채용비리로 감찰 책임자가 공석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참 어이가 없고 참 기가 찬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것이 그냥 특정 그런 언론사의 보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가지고 확인받은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을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고 사퇴수습도 법에 따라 해야 된다. 익명처리를 했네요. 선관위 관계자. 6월 2일 날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 내부 규정에는 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공석이면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도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선관위 관계자인 거죠. 그러니까 간이 부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통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감사원법 24조 3항에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기간으로는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자녀 특혜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은 반드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옛날에 속구리 투표 논란이 됐을 때도 직무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뻣돼 가지고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격분시켰는데 시중 민심이 이제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제 밑에 의견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없이 해야 될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필요한 조직이 무슨 이유 때문에 3천 명 가까운 상시인력을 갖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처음 생겼을 때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간데 그럴 선거. 이후에 공직선거 때는 동사무수 직원 등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내부조직이 썩을대로 다 썩은데도 어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유로 부정선거도 면밀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나라 일이 걱정입니다. 뭐 선관일을 까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특정 부서를 뭐 이렇게 어미하거나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튀는 기사를 방송해가지고 무슨 조회수를 올려야 될 그런 욕심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정말 한참 분주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30, 40대나 50대 배워가지고 조금 두루두루 문제를 이렇게 좌우 전후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데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화성조직입니까? 달나라 조직입니까? 금성조직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전투표 조작 문제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선거를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한쪽에서 빼앗아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자기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한테 그냥 집어넣어줘가지고 그걸 유식한 말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작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뭐 옆에는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울산 남구월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 지역구의 역대 선거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단에서 바로 위에 보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여러분들 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도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으로 패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토 중례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이 4.15 총선 남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조작값 20%를 작용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한 거죠. 김기현 후보가 빼앗긴 총 득표수가 3031표입니다. 3031표를 빼앗아가지고 3031표를 더해 줬으니까 총 득표수가 이동한 득표수 정감규모는 6062표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정권에서만 이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특별하게 울산 남구나의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15%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또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나 울산교육감 선거나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선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두 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중요하고 이만큼 위험한 국정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깔아뭉개고 그냥 자유, 공정, 정의 이런 거 외치고 다니니까 그냥 스스로가 바보 멍텅구리면 그냥 입을 다물고 이럴 건데 너무나 황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무슨 지금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선거들을 다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공직선거에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나 권력자를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선거가 도독질을 당해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은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김기현 씨가 여러분들 당한 거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은 여러분들 분석이 울산은 없어가지고 안 올렸지만 당연히 2017년도 조작을 한 거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2023년도 보궐선거 다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입을 다무니까 이렇게 악이 번창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구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지금 바빠가지고 바빠서 다른 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래 여러분들 우선순위나 경중을 따지게 되면 지금 이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흥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제지만 이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공직인 사문은 그게 대법원 일이든 헌법재판소 일이든 선거관리위원회 일이든 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관리한 책무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힘을 부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스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면 하다 이제 우스워가지고 이게 뭐 짐승나라도 아니고 인간의 나라인데 어떤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공직선거마다 여러분들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제가 이 공직선거를 좀 더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1금부터 4권까지가 4월까지 나왔는데 5월 30일에는 지방선거를 다룬 2022년도 요리일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반숙에 세우는 그런 일종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